어 잠깐 이거 삼시창으로 되나? 아 열쇠 아까 그 얻었던 열쇠가 바로 여기 입구 열쇠였구나 그래서 반대편에서 안 열려서 난 사이드로 갔었고 젠장 젠장 둘이나 셋이나 아아아아아아아 야야 셋은 안내네 셋은 안내네 어 한 명 상대하는데도 그렇게 빡세는데 빨리 가자 빨리 가자 그럼 무조건 빨리 가야돼 어 됐나 됐나? 제껴나? 밑에 있어 밑에 있는데 내가 너무 빨리 뛰어서 쟤들이 안개 때문에 못 보는 거야 EMF야 고맙다 됐어 이제 티켓을 티켓을 넣으면 이 문이 열리지 자 이게 티켓이오 어 티켓마 고맙다 저 지도하는가? 여기가 어디로 갔는지도 지금 얘는 모른단 말이야 그냥 나갈 길이 여기밖에 없기 때문에 오히려 쪽으로 이거 타고 가면 산으로 올라가지 않냐? 내려가는 건가? 산으로 가는 것 같은데 올라가네 좀만 야 오히려 산으로 올라가면 다시 내려와야 되는데 야 드디어 밝은 곳으로 왔군 어 다시 아 올라갔다 내려가는 거구나 이게 풀코스구나 그래 우리는 우린 그냥 이게 완행이었는데 그냥 우리는 그건 줄 알았어 편도인 줄 알았어 원래는 여기가 이제 광산이었던 곳인데 그 광산이 이제 어 이제 폐기가 되고 그 광산을 관광도시로 만든 거야 옛날에는 뭐 우리는 여기서 뭐 큰 관광 아 저기 광산이었다 뭐 이런 경차기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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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왜이래 이거 아이 아니 왜 저 사이로는 못가 아예 야 미친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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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럴 미친 무슨 앞에 공기중에 뭔가 먼지가 가리고 있나 오 오? 왜 걸어가지? 어 잠깐만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얍 오 좆 존망 아 키를 잘못 눌러가지고 무기도 없다 그런데 저런 크리처가 한마리만 몰라도 두마리 나오면 이게 맨손으로는 쟤네들을 막을 수 없더라고 맨손으로는 가드가 안되는거지 문이 안열리고 잠깐 이소린 와 저 반대쪽에 분명히 뭔가가 있어 무기를 찾아야 된다 어! 그 3지창 여기도 하나 있네 제이의 잠방 잠방이냐 문 열리는 곳은 여기밖에 없네 안에 있어? 없어? 나 이 후라이팬을 절대로 잡지 않겠어 여긴 메디팩이 없군 우린 무조건 메디팩을 먼저 확보를 해야 된다 메디팩이 지금 한개밖에 없어 이 소리가 난다는 거는 어디 주변에 크리처가 있다는거지 저건 사일런틸의 전통이야 어 메디팩이다 뭐야 메디팩을 준다는건 주변에 정말 저기 있다는 사실 비누 뭐야 문도 없어 여기 있구나 어 어 라이타 근데 원래 라이타는 아하 좋아 아하 나중에는 후라시가 작동을 안하는 것도 분명 있을거야 어? 도끼 손 도끼라 강력하군 이 정도는 돼야 무기라고 할 수 있겠지 이 정도는 돼야 무기라고 할 수 있겠지 이 정도는 돼야 와 이거 열면 확 하고 나오는거 아니야? 와 이거 열면 확 하고 나오는거 아니야? 됐어 어 무서워 아 문 열때 막 공격하고 그러진 않겠지? 봐봐 무슨 소리가 들리잖아 아 그 소리가 이 소리였네 바람에 흩날리는 창문의 소리였어 나무창문 원가를 절감하기 위한 멋진 무력 아하 여기가 키라크 된거 위험하오 키가 있구나 좋아 이 키를 얻기 위해서 내가 여기 내려왔던거야 다 죽여버릴거야 그리고 그리고 나 저 다른건 없나? 다른건 없구나 가자 또 조금만 시간 끌어봐 애들이 막 답답하다니 안걸리겠다느니 또 개짓거려 하지 이치락 여기지 어? 위쪽이야 저 문 열쇠 아 열쇠 열쇠는 무조건 일회용이구나 뭐 만능 열쇠 이런건 안주나? 어 여기 인포메이션 어 데빌핏? 이 도시름인가? 아 의장 무식해 무슨 깡패야? 양아치도 아니고 어 덤빌하는가 고맙다 덤빌하는가 고맙다 AU에나 고맙다 지도를 안주네 왜 지도를 안주지? 아 야 경치 좋다 역시 이런데는 관광특구로 개발을 해야돼 저거 봐라 저거 저 폭포를 봐 어 꿀보지 군형아 고맙다 야 너 나랑 짤짤이 할래? 아 난 저기 짤짤이 못하오 어 내 이름은 제이피야 뭐 짤짤이가 싫다면 어떻게 도리지껏 땡 아나 이 두 장의 카드로 얘기하는 건데 아 난 노름을 싫어 누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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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군가가 그녀는 누군가가 나이피 여기가 지나고 나이피 첫 번째로 관광객이요? 이보시오, 그, 저기, 노름이 아니라 내 나가는 길을 찾고 있어. 나간다고?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나가는 길은 전혀 없어. 이 날은 너무 많은 관광객을 받지 않아. 맞아. 그럼, 봐봐. 아, 저기 봐. 저기, 나중에 꼭 강원랜드로 오게. 나한테 말해, 저 반대편으로 갈 수 있는데, 거기 가면 강원랜드가 있다네. 너한테 보여줘? 죄송합니다. 어떤 곳에, 내가 가면 돼. 동전이면 돼. 흠. 다 동전으로 바꿔오게. 두 번째로 고마워. 코스라이어나, 반갑다. 아, 헷갈린다고? 아, 그, 내 해석은 마음에서 우러나는 해석이고, 제 해석은 이제 배운 자의 해석인 거야. 배운 자의 해석과 마음에서 우러나온 해석은 틀릴 수밖에 없는 거지. 배운 자의 해석과 마음에서 우러나온 해석은 드립력에 따라서 바뀌는 게. 어머, 어머. 도끼 내고도 꽤 됐을 텐데. 아, 잠깐. 아, 불안해. 시사야 고맙다. 여러분들 추천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지도를 왜 아직도 안 주지? 아... 여기 안내도가 있는데. 엑시트. 여기 나가는 길. 여기서 빠져나가는 길을 찾는 거야.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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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도. 지도를 줄 리가 없지. 아... 아... 저거 뭐야. 자, 뒤에서 나올 수도 있으니까. 뒤를 먼저 보자. 좋아, 뒤는 없어. 무기가 있는 위치를 미리미리 알아놓는 거야. 그래, 바로 이거군. 이 병이야. 분명히 끌려갔던 곳이 여기니까. 여기 있겠지? 좋았어. 2인 1개조구만. 아잇. 이런 젠장. 좋아. 이 애들 따위. 네. 다 제껴주지. 훅훅훅훅훅. 좋았어. 정말 대단하지 않나? 다 제껴버릴 거야. 다 제껴버릴 거야. 좋아, 좋아. 오, 정말 여기까지 따라왔군. 하지만. 더 이상 따라오진 못할걸. 어, 시사야 고맙다. 아이쿠. 아이, 젠장. 아이쿠. 자, 알티. 엘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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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시사야 고맙다. 시사야. 고맙다. 저거 10개짜리니까 뭐라 말도 못하겠고 미치겠네. 어, 시사야 고맙다. 어, 시사야 고맙다. 어, 시사야 고맙다. 야, 현실감이 있어. 야. 어, 시사야 고맙다. 아이쿠. 아이쿠. 시사야 고맙다. 시사야 고맙다. 저것은. 테러가 아니야. 저건 행복이야. 나한테 행복을 막 던져주는 거야. 아이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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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시간이 지나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는군. 시간이 지나가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는거 보니까. 너네 그거 아나? 자네들 혹시. 어. 잠깐. 내 후라씨. 내 후라씨. 아이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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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더. 빠덜. 후라씨가 없다니. 그러면. 이걸로. 어. 진아 고맙다. 후라씨를 떨어트렸네. 어디서. 꽃갱이를 들어라. 야아. 여기 진짜 어두운데. 와아. 카메라 각도 봐라. 이거. 이렇게 가야된다. 와아. 소주 한 모금아 고맙다. 아니면 여기로 들어갈 수 있나? 어. 지금 여기는 들어가는 길 자체가 없어. 아. 고갱이 진로. 고갱이로 이거 부실 수 있구나. 씽 하고 고맙다. 와. 여기서 갑자기 튀어나온다고 생각해봐. 하아. 이런 씨. 존나 끔찍하다. 바로 앞 밖에 보이지가 않아. 설마 튀어나오겠어. 아. 임산문화 노약자도 게임은 할텐데. 물론 소수지만 게임은 한다. 이 문은 열 수 있나? 이것vida. 헉. 좋아아. 문제는. 후라시가 없다는 거야. 자. 세이빙. 어. 이게 뭐야 이거. 그게 좌우로 정렬하려지? 아니 이런거 왜 만들어 놓은 거야. 좌우로 정렬. 이것을 왜 만들어 놓은 거야 이거. 호호호. 엘리베이터를 열려면 뭔가 다른 걸 해야 된다는 사실 하지만 여기가 너무 어둡다는 사실 그래서 이걸 키면 바로 앞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 이런 검은 공간에서 전투를 하게 되면 내가 누굴 때리는지 누구한테 쳐맞는지도 모르고 싸우게 될 거 아니야 너무 비효율적인 전투를 해야 된단 말이야 엘리베이터 파워 펌프가 있는데 일단 뭐든 한번 해보자 뭐든 해보면 이걸 돌리면 물이 없어지나? 물이 내려가 아 이거는 저걸 했을 때야 그러면 첫 번째 걸 먼저 돌려보겠습니다 자 이걸 반대로 돌렸어 아하 아 그렇고 말고 그렇고 말고 좋아 이렇게 됐을 때 두 번째 걸 내리면 이 물길이 이어지겠지? 좋아 그리고 한 개는 이걸 이용해서 어 이러면은 펌프가 된다 펌프가 된다 펌프가 된다 펌프가 내려가고 물레방아가 돌아간다 그래서 나는 나간다 와 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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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보여 계단이 보이지 않아 그래도 열리지 않는다 이거는 중간에 뭔가 다른 걸 한번씩 해야 되나봐 아 나 진짜 미치겠네 그리고 이걸 키면 빨리 갈 수가 없어 뭔가 중간에 아 펌프를 지금 작동시킨 거고 엘리베이터에 물이 들어오도록 해야 돼 아 불이 들어오도록 해야 돼 그러면 이걸 빼 그럼 엘리베이터에 불이 들어오잖아 그러면 이제 나가면 되는 거지 여자는 이제 안 나오냐고? 왜? 여자를 원하나 아 그 여자 또 나오겠지 다른 등장인물도 나올 테니까 얘가 원래 사건의 발단은 이제 여기 교도소에서 버스 사고가 나서 여기로 이상한 데로 왔잖아 이러면서 자기가 과거에 어떤 일을 했는지 그 다음에 과거에 대한 진실을 찾아가는 과정이야 나름 반전도 있고 간호사 아 저거 또 나오네 괜찮아 나는 비행학교를 정말 아 저기 나는 아 이제 써먹을 게 없네 아니 왜 무전기도 있고 이거 다 있는데 왜 후레쉬만 잊어버렸을까? 설마...아 잠깐 이거 뭐야 이거 뭐야 또 왜이래 조심해라 이건 앞만 보여 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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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어 여기 아냐 여기 아냐 이 아줌마가 아니 왜 뒤로 서가지고 어부봐야 야 일단 이렇게 돌아 돌아서 점수준비 어이씨 둘 다 쫄았어 어이씨 막어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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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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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치 긴 리치를 이용해 흠 시간이 지나면 살아납니까 좋았어 와 서로 칠라다가 딱 막는거 봐라 와 저 회이크가 정말 위험한 순간이었어 어 피가 좀 많이 나네 어 이거 밀면 되겠지 그 전에 아이템 있나? 있을 리가 없어 있을 공간이 아니야 어... 버튼인가? 아니면... 이런데는 아이템 없나? 아이씨 아이씨 똥이라도 싸고 올거야 여기다가 똥싸고 난장 다 필거야 아 이건 또 뭐야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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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괜찮아 네 어허 너는 벌써 민망 민망이 다 끝나 너 2년만 있으면 이제 민망이 끝난다? 지도 일단 신뢰기 때문에 지도가 안 나타난다 여기서 나가야지 뭐 지도를 어떤지 하지 뭐야 괜찮아 괜찮아 민방위가 뭔 상관이 나 궁필자야 이거 왜이래 나 그래도 궁필자라고 어? 에너지다 어? 그럼 에너지 3개 지금 모았지? 그럼 나 지금 에너지를 총 몇개야 82%잖아 그러면 지금 에너지를 먹을 필요가 없어 누구세요? 어? 당신 누구요? 아냐 이거 이거 잡자 그래도 한방이 좀 세가지고 얘가 어 리을 비우바 고맙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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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뭐야 이런 젠장 야 뭐해 빨리 도망가 오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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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참오호오호오호오호오호오호오호옷 진짜 이거 딱 타겟이 딱 잡혀야 되는데 그 타겟이 안 잡혀 이런 젠장 야 이거 부셔줘 이거 철이야 이거 철이야 어? 진짜 빨리 도망가야 되는데 하필이면 이런데라니 어어어어어어 어허허씨 진짜 놀랬다 우와 앞에서 나타나면 어떡하지? 아냐 그리고 내가 이러고 있는 동안 뒤에서 나타나면 어떻게 해 자 엘리베이터 파이터 빨리 타 파이터 가자 지하 하아 한참 올라가네 산 꼭대가 올라가나 여기서 빠져나가려면 오히려 내려가야 되는데 어, 밝은 곳이다 어, 짤짤해 아저씨다 어, 다시 만났군 어, 당신이군 지금 뭐하는거요, 제이피 난, 자네 아나? 난 외롭다네 그냥 진행하는 자네조차 나랑 짤짤이를 하기 싫어하더군 아, 그거는 내가 노름을 싫어하기 때문이오 자네 그거 아나? 짤짤이는 내 인생의 전부였어 노름이란건 내 인생의 전부였지 짤짤이 때문에 내 주변 사람들 전부 다 떠났어 그래도 난 포기할 수가 없었다 그게 노름의 노름의 법칙이야 그래, 나도 이수근을 봤어 넌 이해를 못해, 이해를 못한다고 아니요, 괜찮소 짤짤이만 있는게 아니요 노릇짓꽃땡도 있는거 알지 하지만 그게 다 무슨 소용이야 이제 내 주변에 사람들은 없어 이제 강원랜드로 갈 돈도 없다 마너라도 자식도 다짜랐어 희망을 가지시오 여기서 나가는 길만 가르쳐주시오 그럼 나랑 짤짤이 해줄 텐가 그럼 나랑 도리 짓꽃땡을 해줄거야 그건 안돼요 이수근을 봤지 않소 그건 절대로 절대로 안되는 일이오 역시 그럴 줄 알았어 살아갈 이유를 잃었군 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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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는 원래 마음속에서 나오는거야 그는 우리 말하자 그가 누구는 다짜랄으로 아니 어 수기짱아 고맙다 우리는 우리들에게 우리의 어떤 수업을 이곳에 설정할 수 있을ue 구해주자 기다려 기다리셔 뭐? 짤짤을 하겠소 얼마면 되요 동전은 받고 왔나? 안돼 안돼 여기서 나가야 된다 그러니까 선택지를 왜 줬는지 모르겠네 굳이 저렇게 죽일 거였다면 선택지 같은 걸 만들어 놓지 말았어야 되는데 야 이거 괜찮다 이거 빠루 또 시작됐구만 이 어두움이 후레쉬를 언제 가면 얻을 수 있단 말인가 초반에 후레쉬 있어서 그나마 좋았었는데 이거 뭐 앞에 뭐라도 나타나면 바로 당하는 거 아니야 겁이 나는데? 아 무섭다 야 실제로 니네가 해보면 약간 소름이 돋아있는 상태로 하게 돼 내가 지금 있는 위치가 이 노란색 있는 표시 같아 그러면 여기서 철도로 타면 뺑 돌아서 사일런트 힐 로 가게 돼 그러니까 여기는 사일런트 힐 이 아니야 사일런트 힐로 지금 가는 거야 근데 얘는 사일런트 힐이 뭔지 모르지 마을 이름인지만 알지 그 사일런트 힐이 어떤 전설이 있고 어떤 설정이 있는지 얘는 모르는 거야 여기는 아직 사일런트 힐이 아니야 매니저 지원 좀 하 고맙다 매니저 를 지원을 해 줄 애가 없는데 지금 카드 팬을 준다 매니저 를 지원으로 차 claramente 소중한ees 가지 말면 안될 이소린? 아하 그 새끼다 와 그 새끼야 이런 무기로 될까? 어어 자 와 짱 너 한 놈은 내가 죽인다 너 이 새끼 내 좀 이따 다시 봐 어 냠냠아 2260 한 번째로 펭클럽 고맙다 일단 계속 달리면 돼 계속 달리면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속도를 이용하는 거지 어? 이건 내 꺼요 아직 안 나간다 어머머 어머머 휩싯 넌 날 이길 수 없어 잠깐 어어 사사사사사삭 삭삭삭삭 도끼가 필요하군 야 저 새끼 웃긴 새끼네 지금 내가 도끼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도끼를 구하려면 어 쟤 잠깐 쫓아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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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 새끼 저거 눈치 모르는 거야 여기 도끼가 있었던 것 같아 이 진열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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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끼가 있을리가 없지 그럼 도끼는 어디있나 장돌이 장돌이도 될까? 아니야 장돌이는 안돼 아 또 칠려면 도망간다 자 빨리 도끼를 찾으러 가자 여기 이 공간에는 도끼가 없어 도끼를 먼저 찾아서 와야돼 오오오오오 어떡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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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도망쳐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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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끼를 찾으러 간다 도끼를 찾으러 가야된다 자 빙글빙글 돌고 아만다야 고맙다 자 빨리 도끼를 찾자 아마 처음에 있었던 곳에 도끼를 도끼 도끼 도끼를 찾기 이거였구만 ㅋㅋㅋㅋ 넌 따위 제껴 주겠어 우리 부모님이 그러셨지 싸우지 않는 자 존댄다구 아아니 아니다 그 맞고 오지 말라고 아아니아 싸우지 안 내가 참아주지 빨리 가 빨리 가 일단 저 세개 개무시하고 이거 무조건 여기만 지나가면 여기만 지나가면 저 세개 못 올거야 자 좋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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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걸 누르면 설마 폭파하겠어? 오? 이야 폭파하네 뛰어라 뛰어라 내려가자 그런데 왜 폭파를 시켰지? 아 저 선을 따라가면 되겠다 저 폭파 그러니까 이 선을 따라가면 돼 이 선을 따라가면 되는데 이 선이 어디랑 연결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모르겠는데 어머머머 자 자 자 자 자 자 저 뭐하는 새끼냐 저거 아 저리로 가야 되는데 저 새끼가 지금 길을 막고 있으니까 아 아이쿠 아이쿠 가자 이 좁은 공간에는 못 들어오겠지 이 소리는 무슨 소리? 사일런트 힐로 가야된다 사일런트 힐로 가야된다 아 어어 한참 내려왔다 이런 젠작 이런 젠작 어 뭐야 저의장 자 뒤에 속력 이런 젠작 빨리도 알아챈다 샤하 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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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까만 지금 보니까 피가 너무 없는데 피 몇 퍼센트 있지? 39% 무조건 먹어야 된다 하나를 하나를 먹으면 몇 퍼센트가 차지? 아니아니아니 90% 하나 먹으면 90%가 차는구나 무조건 100%는 없어 어 얘 살아나겠다 무기 내구도가 빨리 사라지기 전에 야 또 퍼즐의 시간이 왔어요 지난번에 여기 멘붕했던 거긴데요 좋아 버튼 3개야 공격 날uations 하다보면 될까봐 적응 아 제목 안 돼 좋아 니네 말을 듣겠어 조완아 니네 말을 듣겠어 자 자 너네.. 너네 말을 지금 들었어 지금 안되고 있어 지금 전혀 안되고 있어 아니야 힌트가 있지 b cd 좋아 b cd 너의 말을 들어보겠어 좋아 어 다 안되고 있어 지금 이게 니네가 말했던게 다 안되고 있어 cd 그래 cd 좋았어 a b 자 a b 좋아 내가 저거 다 해봤던건데 e cd 이거 두번 누를 순 없지 어 두번 누를 순 없지 어 두번 누를 순 없지 b d a 아닐까 어 하다보면 걸리겠지 그런데 이렇게 해서는 못찾아 그래서 힌트를 얻으러 간다 어 이렇게 어방하게 해서는 안되 자 자 보자 어 여기서 보면 마이 트레인 어쩌고 저쩌고 어 이 힌트에 나오지 그러니까 이게 어떤 얘기냐면 야 진짜 이 사람도 하 정말 대단하구만 이렇게 추격된 삶을 살다니 야 어 어 색깔로 우리가 지금까지 그걸로 하는데 어 일단 무조건 첫번째는 빨간색인거 같애 빨간색 파란색 주황색 오케이 좋았어 이걸 타고 이제 우린 사일런트 일로 간다 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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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 projets 로 이예